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11월 전후로 출시될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의 공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에 적용되는 10가지 차별성을 함께 살펴봤었죠 열 번째 차별성을 알려드렸던 후렴 바퀴를 조형하는 시스템인 AGCS 액티브 지오메트릭 컨트롤 서스펜션에 대해서 많은 반응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과거에 소나타 트랜스폰을 구입하셨을 때 해당 옵션을 선택하셨던 분이 그 당시에 특별한 옵션이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연목구름도 무척이나 반가웠습니다 아직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이라면 영상 하단에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GV80만의 특별한 3가지라는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출시가 가까워짐에 따라서 일반적인 소식은 국내에서 그동안 많이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지인 찬스와 그동안 제보해 주신 분들의 이야기로 특별한 3가지를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네시스 GV80에서 나만의 개성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무광 페인트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국내 차량 중에서 최초로 적용되는 무광 페인트는요 간지 또는 희소성을 위한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만의 개성을 중시하는 분들을 위한 커스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무광 페인트 랜드로바 를 타는 것으로 알려졌죠 사실 최초는 아니고 국내 차량 중에서 벨로스터 터보 연권에서 무광 색상 페인트를 선보였죠 당시 최초로 적용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차량을 선택했는데 무광 페인트의 출시 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출시가 지원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또한 랜드로바 최상의 차량에서도 이러한 무광 색상을 옵션으로 제공하는데요 천만원이 넘는 옵션이기 때문에 누구나 선택할 수 있는 색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구요 한마디로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GV80에서는 현실적인 가격에 제공될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제네시스 브랜드는 전용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인 쿠퍼 GUI를 제공하죠 최초의 sv인 gv80에는 제네시스의 브랜드와 차별성을 알리는 12.3인치를 뛰어넘는 파노라믹 풀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컨셉트카를 보셨을 것 같은데요 광활한 크기의 디스플레이 때문에 깜짝 놀라셨죠 크기가 상당했습니다 아직까지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확실히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대중 브랜드인 현대차나 기아차의 고급 차량에는 10.25인치가 탑재되고 있구요 제네시스 브랜드에는 12.3인치가 탑재되면서 두 브랜드간의 차별성을 알리고 있는데요 어쩌면 최초의 sv인 gv80에는 14인치 크기의 디스플레이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진 내피소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90과 같은 차량에 탑재된 파노라믹 10인치의 디스플레이도 충분히 광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14인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우디 플래그 10 차량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 기술을 이전에 소개해드렸죠 AI 액티브 서스펜션이라는 영상을 먼저 보시죠 에어 서스펜션은 압축공기의 탄력을 이용해서 진독을 탁월하게 흡수하고 혼자 운전을 하시던 또는 정원을 가득 채워서 운전을 하시던 동일한 승차감을 적용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플래그 10 차량이나 기술적으로 큰 관광버스, 대형버스 등에 적용되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시스템은 일반 차량에서 볼 수 없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벤츠도 비슷한 기술인 매직바디 컨트롤 시스템을 제공하는데요 도로의 표면을 실시간으로 스캔하고 앞에 오고 요철이 있구나 장애물이 있는 경우 미리 탐지해서 서스펜션의 높이를 자동으로 조절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까요? 제네시스 GV80에 적용될 에어 서스펜션은 코너링과 같은 상황에서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을 줄이고 급정거시 앞으로 쏠리게 되죠 이런 어떤 피칭을 줄이게 되고요 요철이나 과속 방지턱 등과 같은 도로 상황에서 최고의 승차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V80에 새롭게 탑재될 에어 서스펜션은 국내 플래그집 차량에서도 이미 선보였던 기술이죠 얼마나 발전이 되었을지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네시스 브랜드 최초의 SUV인 GV80에 적용될 특별한 3가지 기능을 살펴봤습니다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불러도 충분할 만큼 GV80의 경쟁력은 실로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총 6부에 걸쳐서요 GV80의 외부 디자인 운전자 공간 최초로 목격이 됐었죠 당시 실내 디자인 그리고 차별성 특별한 기능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상 디테일을 제외한 상당수의 정보가 이미 공개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상도를 제공해 주신 아찬님께 감사드리고요 신차 정보를 이렇게 예상도를 제공하시는 아찬님의 채널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네시스 GV80은 11월경에 선불 예정이며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린 대로 3세대 GV80은 9월에서 내년으로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네시스 최초의 SUV인 GV80은 앞으로 6개월 정도만 기다리면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이 입수가 된다면 신속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정보가 자금 도움이 되셨나요? 좋은 콘텐츠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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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